안녕하세요. 스마트패스에서 중개사법 강의하는 송송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개사법 강의한지는 이제 내년이죠. 우리 이제 시험 내년 대비하니까 19년째고요. 19년째. 그런데 아직 중개사법에서 막내예요. 막내야. 뿌잉뿌잉.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막내니까. 자 중개사법. 일주일 내내 오리엔테이션 하셨을거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과목소개만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고요. 줄에서 우리가 중개사법 이렇게 불러요. 인터넷에서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자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법령.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등이라는 법령.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35회 때 공인중개사법령에서 21문제가 나왔고. 부동산거래 신고등이라는 법령에서 7문제. 중개실무에서 12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이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개야.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따로. 공인중개사법령. 얘는 쉬워요. 올해도 문제가 어려웠는데 전체적으로. 요거는 쉬웠어. 난이도가 하. 얘는 쉬웠어요. 부동산거래 신고등이라는 법령. 7문제 나왔고. 중.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가 난이도가 상. 얘가. 왜냐면 민법 문제가 무려 9문제가 나왔어요. 중개실무가 주로 이제 민법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9문제나 나온 건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 고득점은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2차만 하시면 민법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이지만 안 돼. 보통 이제 75점에서 80점. 85점 이상 이런 고득점은 동차로 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중개실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주부터 이제 처음부터 쭉 진행이 되고. 왜냐면 이번주에 개강주에는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 오리엔테이션 또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거 하고. 중개실무 파트를 좀 하고. 다음주부터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요 중개실무가 중 난이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이 요게 이제 난이도가 상. 상 중은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령 난이도가 하인 거는 쉬운 거는 그거는 안 변해. 얘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요거는 난이도가 하였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한 20번까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요거 됐다.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단답형이고. 그래서 느낌이 온거지. 아 됐다. 웬걸. 뒤에 갔더니 이 뒤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특강을 하면 요 뒤에 부분만 특강을 해요. 이 뒤에 부분만. 얘는 뭐 너무 쉬워서. 이 뒤에. 그래서 팔동무라고 특강이 있어. 팔동무. 80점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 중개실무. 줄여서 우리가 팔동무. 북한에도 지금 소문이 났다고. 팔동무가. 그런 특강이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다른 과목에 의해서 양이 적어요. 우리 공법은 양이 진짜 무진장 많거든요. 그리고 공심법, 세법. 세법 양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공심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개사법은 양이 적고 그나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쉬워요. 특히 요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령. 요게 난이도가 하루 구성되니까. 쉬워서. 그래서 80점 목표로 하는데.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80점 목표. 민법이 되니까. 민법에서 이제 점수 좀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2차만 하면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1차랑 2차랑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돼요. 교재가 나오면. 스마트패스 교재가 나오면 제가 그 앞에 적어놨거든요. 공부 방법을.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기. 근데 이제 2차만 하면 전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든 2차 과목을. 중개사법 80점으로 점수 보태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사법 8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올해처럼 민법 문제가 막 대거 나오면.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3회 때. 성적을 누가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해서 정보를 공개했어요. 이때와. 근데 사실 매년 비슷할 거야. 이때만 이제 공개를 했지만. 공법 과락 40점 이만이면 그냥 떨어지는 거. 43%. 공시세법 과락 37%. 거의 40%가 과락으로 떨어져요. 중개사법 90점 맞아도 소용이 없다고. 다른 과목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34회 때. 작년이죠. 올해가 35회 때고. 작년에 2차만 응시한 사람이 대략 한 3만 명 정도가 돼요. 2차만 보고. 1차 합격하고. 근데 그중에서 1만 명만 합격했어요. 2만 명은 떨어졌어요. 합격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거나. 5월 달 쯤에 천천히 하자. 그런 분들. 위험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점수 보태자. 안 된다니까요. 과락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동차만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동차. 동차로 하시는 분들. 민법 과락률을 보세요. 56%야. 민법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1년 내내 진짜 주장창. 매일 하는데도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차로 하시면 정말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 이 정도면 되겠지.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지니까. 민법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게 돼 있어. 이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70% 이상이에요. 민법만 되면 다른 과목은 된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죠. 민법은 잘하는데 중개사법은 잘 못하겠어요. 확. 거기서 그렇게 뻥을 치고 있어. 민법 잘하면 중개사법은 같이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민법 공부를 매일 하자. 동차로 하시면. 그리고 이제 2차만 하시면 모든 2차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된다. 잘못하다가 공법 50점만 해야지. 그러다가 과락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죠. 35회 때 제가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패턴이 사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패턴으로 정해진 거예요. 시험이. 이해 문제.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거의 절반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해를 안 하고 있어도 내가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 암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짬뽕 문제도 있으니까. 주로 이거 이제 민법 문제가 그래요. 민법 문제는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암기도 하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박스 형태 문제. 박스에서 기역, 니은, 디귿 써 있는 거. 그런 문제가 10문제 이상 나와요. 작년에 34회 때는 19문제인가 그랬어요. 박스 형태 문제. 그래서 이 박스 형태 문제에서 시간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2차 1교시. 중개사법이랑 공법을 같이 보는데 2차 1교시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2차 1교시는 중개사법 공법을 같이 보는데 시간이 괜찮아. 여유로워. 왜냐하면 공법 때문에. 절반 이상 공법을 몰라. 한 20문제 버리니까 여유로워. 한 60문제를 100분 내에 푸니까 그냥 여유롭게 풀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2차 1교시도 시간이 부족했대요. 빠듯했대. 그래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박스 형태의 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 정확히 풀어야 되고. 문제의 경향, 패턴이 조금 바뀌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 이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차피 어려운 거는 어떤 책으로 공부하든 누구 강의를 듣든 여러분 못 풀어. 그럼 그냥 버리는 거야. 쉬운 거 실수를 안 해서 묻는 게 중개사 시험이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말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박스 형태의 문제를 풀면서 연습도 하셔야 돼. 시간 내에 풀고 실수 안 하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걸 수업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게 더 핵심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공부할 시간이. 2차는 특히 동차로 하시면 2차 공부할 시간, 중개사법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전부 다일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해야지. 나중에 언제?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 나중으로 다 밀어놨거든. 나중에 다 한꺼번에 우리 한성. 어휴, 끔찍해.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이해 암기를 해놔야 정말 할 만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개사법에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꽤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얘가 그래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이 업무 정지가 영업 정지거든요. 사고 쳐서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영업 정지 받은 거. 그리고 다시 그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또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2회 이상. 이게 문제예요. 2회 이상. 이게 3회, 4회에 해당될까요? 2회 이상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3회, 4회도 포함이 돼야지.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 그걸 알고 있으면 이제 이건 쉬운 거예요. 2회 이상은 2회. 두 번이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를 두 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업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 그때는 업무 정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취소해버려요. 못하게 취소. 삼진아웃 제도. 이 제도의 취지가 삼진아웃 제도예요. 세 번째면 그냥 너는 취소야. 끝. 집에 가. 그거야. 취소됐으니까. 삼진아웃 제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더 쉬워.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는 업무 정지를 안 준다고. 세 번째가 되면 삼진아웃이라고. 끝난 거라고. 이 제도는 삼진아웃 제도구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쉽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삼진아웃 그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다. 등록을 취소, 하이하는 거. 바로 취소하는 거니까 삼진아웃. 업무 정지가 세 번째인 거 찾죠.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면 바로 취소하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보세요. 기억. 업무 정지를 두 번을 이미 받았대. 두 번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 정지에 당하는 사고를 쳤어요. 업무 정지는 몇 번째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이미 두 번 받은 상태에서 세 번째 사고를 쳤으니까 얘는 세 번째는 업무 정지를 안 주고 바로 취소하겠다고요. 삼진아웃이라고. 업무 정지가 세 번째니까. 스트라이크가 연속으로 세 번 들어온 거야. 삼구 삼진. 이유는 1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2회 과태료를 받았어. 과태료는 업무 정지가 아니잖아요. 업무 정지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러면 1회 업무 정지에다가 과태료는 두 번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쳤네? 그러면 업무 정지는 몇 번이 된 거예요? 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삼진아웃이 안 되지. 업무 정지가 두 번밖에 안 되는데. 투 스트라이크잖아. 원 스트라이크, 투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들어온 거잖아. 삼진아웃이 아니잖아. 투 스트라이크. 얘는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세 번이니까 삼진아웃. 삼구 삼진. 디귿. 업무 정지는 몇 번째예요? 두 번 받았네.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쳤네. 세 번째가 됐네. 그렇죠?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터시 스트라이크. 얘도 사고 삼진. 삼진아웃이잖아. 업무 정지는 세 번째가 됐잖아요. 두 번 받은 상태에서 볼 한 번 끼고 과태료.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면 업무 정지는 세 번째가 된 거잖아. 리을은 삼진아웃이 아닌 거 여러분이 0.1초 만에 그냥 바로 알 수 있어. 왜?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삼진아웃이야? 쓰리 볼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한 번 들어온 건데. 원 스트라이크인데 뭔 삼진아웃이야. 답은 그래서 2번. 쉽다.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다고. 수업 시간에 지금 잠깐 배운 걸로도 풀만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려요. 어렵다고 막 찢어버려. 막 이렇게 쉬운 거를. 그 다음 이제 암기에서 풀 수 있는 거. 암기를 위한 포인트는 객관식 시험인 걸 활용을 해야 돼. 우리 주관식 시험 아니잖아요. 논술형. 어우 그러면 여기 없지 여러분. 객관식 시험이다. 그래서 전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그래요. 주관식 시험이나 논술형이면 정말 달달달달 외워서 써야 돼. 그런데 우린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가 이거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뭐를 외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지. 책임은 제가 지는 거고. 제가 외우라는 거 안 나오면 저 잡으러 오고 하는 거지. 네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웬만큼 해놓으면 나중에 부담이 확 줄어. 자 중개사법에 모든 숫자들 다 외우시거든요. 숫자들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외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유튜브나 그런 거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그런 거 외우는 것들 강의도 올리고 해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중요하고. 모든 과목이 그렇죠. 박스 형태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따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네 가지 교육이 있는데 뭐를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되지. 이런 이런 교육이 있다. 외워라. 끝이야.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는 힘들어. 그래서 연수교육만 정확하게 잘 외우시면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몇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문제 풀기가 쉬워요. 어설프게 많이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너무 헷갈려. 그런데 몇 가지 정확히 딱 알고 있으면 답이 손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잘 외우시는 거고 연수교육은 이런 숫자들이 많아서 외우셔야 돼. 교육시간, 12시간, 16시간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시고 해야 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 나중에 그림 그리면서 막 외워요. 이렇게 연, 이응, 이응이에요. 시옷, 수교육, 이응, 시옷, 연, 수교육은, 12, 16, 8, 룬, 8, 룬. 이렇게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연, 수교육은, 12, 16, 8, 룬, 8, 룬. 팔이 좀 짧아. 이거 제가 만들 때 펭수가 유행해서 팔이 좀 짧아요. 확 같지, 또 펭수도. 연, 수교육은, 12, 16 이런 거 외우고 그리고 특이하게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어. 다른 교육은 교육 안 받아도 어떤 제재를 안 받거든요. 그런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이의 과태료. 연수교육만. 그래서 우리가 오연수 이렇게 외우죠. 연수교육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오연수. 누군지 아세요? 어, 탤런트. 손지창 와이프잖아. 그지? 다음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기 나이가 탄로나잖아.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하는 소리야? 모른 척하고 있어야지. 오연수 알지. 손지창 부인이지. 손지창은 누군데? 임재범 동생이야.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 손지창이 임재범 동생이에요. 가수 임재범 동생. 이목 동생이야. 그렇죠. 성이 다른. 아버지가 같으면 성이. 하여간 그래. 엄마 성을 따라서 그래요. 옛날에 임재범이 TV 나와서도 밝힌 적도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손지창. 임재범. 필요 없어. 또 손지창 하면 이상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김민종이야.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우린 누구만 떠오르면 돼. 오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오연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도 연수교육만 잘 외우시면 된다. 나중에도. 선생님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죠.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내년 9월달에. 10월달에도 연수교육만 열심히 보고 가시면 된다.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거든요. 올해 문제는 또 너무 쉬웠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풀만해. 이게 왜 어렵냐면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모든 수험생들이 수험장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보는 질문이었어. 기억을.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수험장에서 처음 본 질문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온지, 엑승지부터 딱 막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렵죠. 기억부터 딱 막히면. 그런데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다. 일단 쓱 스캔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엑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오는 확신이 안서도 엑스는 강하게 휠이 꽂혀. 디귿. 연수교육 시간은 10, 20, 6. 아까 그림 그리고 막 했잖아. 10, 20, 6. 그래서 기억은 모든 수험생이 처음 봤지만 디귿은 웬만하면 그냥 다 알고 있는 거야. 디귿. 연수교육 10, 20, 20, 6. 틀렸네. 28에서 32 틀렸잖아요. 디귿이 엑스인 거 아는 순간에 이 문제는 푼 거죠. 왜 세 가지나 제끼요. 디귿이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 어? 이거 엑스네. 제끼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기억은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심지어 1번과 2번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있어. 기억이 온지 엑스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거에 이제 낚여서 이제 주구장창 막 고민하고 있고 그런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미은, 리을만 보면 되는데 리을을 또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오연수. 오연수. 답은 그래서 또 2번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고 그리고 실수도 안 해요. 왜? 답이 될 수 없는 걸 일단 제껴놓고 시작했잖아. 실수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해놔야 된다. 다음은 좋지만 다 못할 거예요. 그게 안 돼. 웬만큼은 해놔야 또 계속 반복을 해놔야 그래야 이제 정말 나중에 내 알 막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할 만하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 한 달간만 꾹 참고 버티세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텨야 돼. 일단 버티기 작전. 버티기. 요즘 말로 하면 존버. 버텨야 되는 거야. 한 달 버티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두 달 과정이거든. 웬만하면 이제 한 달 버치면 나머지 한 달 버티게 돼요. 또 한 달 버티면 석 달 과정이었으면 그 한 달 또 버틸 수 있어. 1년 동안 계획을 짜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그걸 못 지켜요. 여러분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들 아니잖아. 지금도 아무 계획 없잖아. 어떻게 되겠지 한 생각으로 온 거잖아. 맞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지 그게 현실이 된다고.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 꼭 참고 버텨야 된다. 그래야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책을 받으시면 필기를 따로 하거나 지금 대놓고 달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랑 같이 해보고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달달달달 외우는 건 나중에 하는 거다. 시험이 임박해서.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자주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웬만큼은 또 암기가 되어 있어요. 무한번복을 하니까 1년 내내. 우리 같은 책으로. 그게 스마트 패스의 장점 아니에요. 1년 내내 같은 책으로.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뭐 이 책 광고 영상에도 잠깐 찍고 했는데 9월달 10월달에 시험 임박해서 한참 공부를 해야 될 때 뭘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월 10월달 질문의 50%는 그거야. 선생님 저 뭘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책이 많아. 중개사법만 해도 이거 이거 저거 막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걸로만 했으니까. 스마트 패스. 그걸로 1년 내내 무한반복하면 되고 수강후기도 좀 부탁드리고. 하트까지 해놨는데 설마 개무시하지는 않겠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건 뭐라고요? 중개실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뒤에 내용. 뒤에 내용. 번외로.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책에서 210페이지죠. 굉장히 뒤에 부분이죠. 중개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테마 37 돼 있는 거. 총 40테마로 돼 있어요. 우리 교재가 스마트 패스가. 40문제니까 40테마. 그래서 37테마가 테마 37이 주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올해 여기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죠. 세 문제. 처음이에요. 보통 많아야 두 문제인데 세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냥 7.5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생활에 좀 관련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임대차니까. 그래서 본인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관련이 있다고.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거기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범위 이제 줄여서 주인법 이렇게 부를 거예요.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은 상임법 이렇게 부르죠. 얘는 주인법. 자 첫 번째 적용범위는 이 주인법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외울 필요 없다. 이건 읽어보는 거고 쉬워요. 쉬워. 작년에 34일 때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적용범위에서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야. 여기서 나온 건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법조문 제목에 써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써 있잖아. 뭐만 적용된대요? 주택 주거용 건물 주택 주거용 건물만 비주거용 건물은 적용이 안된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그리고 임대차가 아니면 적용 안돼요. 매매 적용 안된다고 이건 임대차만 적용된다고 그리고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또 적용이 안돼 보호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 제목에 써 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은 적용이 안되고 일부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거용 건물이면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해도 적용된다고요.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작년에 34회 때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거기 주위 주위에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였냐면 주거용 비주거용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이게 주거용 건물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 판단을 할 때 등기부로 판단한다. X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한다. X 사실상 실제로 판단한다. 현재 실제 이용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를 사실상 실제로. 그래서 여기 미등기 주택 무어가 주택이래요? 적용돼요. 등기가 없어도 허가가 없어도 얘는 주택이잖아. 주거용 건물이잖아. 미등기 무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상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이면 100%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택이라고 써놓으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이니까.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건 적용이 안 돼요. 뭐냐면 아니면 너무 쉬워. 놀러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예요. 민박 빌리고 펜션 빌렸대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 놀러간 사람들인데. 이건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라고. 민박 펜션 빌린 거고 사용대차는 뭘까요? 공짜로 빌리는 거예요. 공짜로. 임대차는 돈 주고 빌리는 거.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 임대차가 아니잖아.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만 적용된다고. 사용된 차는 임대차가 아니니까 공짜로 빌린 거니까 적용 안 된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손해볼 게 없잖아. 공짜로 빌린 건데. 그리고 가장임차인은 뭘까요? 어렵다. 가장임차인. 처음이니까 객관식으로 바꿔드릴게. 1번. 아버지가 임차인. 가장임차인. 2번. 무늬만. 무늬만 임차인. 2번. 무늬만 임차인. 가장이 꾸몄다는 거예요. 가장 무도해. 꾸민 거잖아. 가장임차인. 임차인인 척 꾸민 거야. 얘는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돈 받는 게 목적이고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장임차인. 꾸민 거니까. 그리고 법인도 원칙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민이 아니니까.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 법인은 그래서 원칙 적용이 안 된다.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인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개인. 자연인, 개인. 질문. 이 주인법. 이게 주인법이 자연인만 적용된다. 자연인만. 그럼 액수죠. 그렇죠. 법인도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적용이 되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자연인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법인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상인법, 상가 건물에서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서 차이점이에요. 주인법인지 상인법인지 잘 봐야 되고 나중에. 그리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같은 말인데 뭐냐면 전세를 사는 건데 월세 안 내요. 전세 사는데 등기를 안 하고 전세를 사라요. 등기 안 하고. 보호를 해줘야지. 얘 보증금 떼이면 어떡해. 오히려 월세를 안 내니까 보증금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얘 보증금 떼이면 안 되잖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적용된다. 등기 안 하고 전세 사는 것도. 외국인도. 보호를 해줘야지. 외국인들. 외국인들 한국에서 보증금 떼이고 그러면 어떡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유튜브에 올리고 한다고. 한국에서 보증금 떼었다고. 백만 뷰 찍고 그러면 나라 망신이지. 일본 애들이 막 좋아요 누르고 있고 그런다고. 미성년자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보호해야지. 마음의 상처 입잖아. 보증금 떼이고. 마상 마음의 상처 입는다고. 보호해주자. 그리고 주택이 되지도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인법 적용이 되는 구이. 주택이 되지는 뭐다? 주택이다. 주인법 적용 된다. 주택이 되지는. 이런 내용들 읽어보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안 틀릴 거야. 그래서 작년에 34회 때도 문제가 쉬워서. 여기서 문제가 나와서 거기 대부분 다 맞췄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법을 만든 이유가 거기 2번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때문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4번인데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러잖아. 안 나갈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나가. 안 나가는 거.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안 나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양수인이 매매면 매수인. 경매면 경락인. 양수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법주문에.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람이 누군데? 임대인이잖아요. 그 보증금 돌려주는 그 지위를 양수인이 새로운 주인이 승계한 거야. 그러니까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거. 대항력이 있을 때는. 대항력이 없으면 새로운 주인이 나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주인. 전주인 찾아가서. 와 그거 받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 나가. 안 나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대항력 의미다. 대항력은 주인법에서 이렇게 하면 생겨요. 집에 살면서 주택인도 집에 사는 거야. 그리고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예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 나가 안 나가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 주택임대차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임대차를 등기할 수 있어. 등기하면 그날부터 바로 생겨요. 대항력이.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야. 집주인이 등기를 해주게 했대. 주택임대차를 등기를 딱 하면 그날부터 생긴다고. 그런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럼 등기가 없어도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정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으로. 임대차를 등기했대요. 임대차 등기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왜 그랬어요? 등기하면 그날부터 생긴다고.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또 와장창 낚였다고. 그래 주인법에서는 다음 날부터지 맞는 거야. 잘 봐야지. 등기하면 그날부터. 등기가 없을 때 그런 거. 또 이제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가 별개거든요. 대항력 따로 있고요. 그리고 212페이지 3번에 우선 면제권이 있고 214페이지에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별개야. 별개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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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틀려. 뭘 물어보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대항력 물어보는 건지 우선 면제권을 물어보는 건지 최우선 면제권을 물어보는 건지. 별개인데. 올해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대요. 정답으로 나온 게 이거야. 최우선 면제권이 있대. 그러면 대항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별개라니까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해서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고. 별개라고. 따로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하나의 임차인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도 있고 셋 중에 두 가지만 가질 수도 있고 셋 중에 한 가지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요건에 해당하면 갖는 거다.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주인 바뀌었을 때 매매로 집주인 바뀌든 경매로 집주인 바뀌든 집주인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대항력은.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경매, 공매 시에 주로 이제 경매 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는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는 얘네들은 안 나오고 경매, 공매 시에만 그러니까 이제 경매로 집주인 바뀌었을 때는 대항력도 문제가 돼요.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도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경매로 나와요. 경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니까 매매에서는 대항력만 문제가 된다고 얘네들은 안 나오고 우선 면제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에.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는데 얘는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경매에서만 문제 된다고 경매, 공매 주로 경매 경매라고 할게요 그냥. 경매에서 매매가 아니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내가 세 번째 3순위 임차인이에요. 1번, 2번이 있고 내가 세 번째야. 그러면 경매에서 4번, 5번보다는 먼저 받는 거야. 1번, 2번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는 밑에 있는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그리고 이 단어보고 눈치를 채야 돼. 확정일자 이 말이 보이면 무조건 적어놔야 돼. 확정일자 보이면 무조건 적어놔야 돼. 문제를 풀 때도 우선 면제권 딱 그렇게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왜 그러냐면 확정일자가 대학력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 받으면 대학력 발생한다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요건이 아니라고 또 확정일자가 밑에 있는 최우선 면제권 요건도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100% 우선 면제권이야. 확정일자 나오면 무조건 적어놔야 된다고. 실수하지 않도록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면제권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최우선 면제권은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학 요건만 전입신고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학 요건만 전입신고까지만 그러면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내가 세 번째 3순위 임차인인데 1번 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럼 질문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데 선순위보다 내 보증금 전부 다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아니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요 다둬보고 눈치를 채야 돼.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올해 문제는 좀 친절했어. 그나마.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써주면 쉬워. 이런 말을 잘 안 써. 출제위원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이런 표현을 써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도 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다? 최우선 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단어가 나오면 또 무조건 적어놔야 돼. 최우선 변제권. 그럼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단어보고 눈치를 채워야 되고 단어보고 눈치를 채워야 되고 실제로 기출문제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한 용어로 잘 안 나올 수 있다고요. 법률용어로 막 나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단어보고 눈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최우선 변제권이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강의할 때만 쓰는 용어야. 법조문에는 최우선 변제권 이런 용어가 없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이렇게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단어보고 눈치채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된다.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 이제 경매에서의 대학력 제가 경매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에서는 얘네들이 안 나온다니까 매매에서는 매매에서는 대학력만 문제가 되고 경매에서는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올해 문제도 경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제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적어놓은 게 그건데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림이 경매에서 대학력 임차인이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왔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대학력권 갖추고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하니까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그리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집주인이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 거야. 후순위로 그리고 3번 임차인 또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온 거야. 1번 3번 다른 사람 1번 3번 뽀뽀해 그거는 술게 비해서 왕게임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1번 3번 뽀뽀해 막 시키고 하는 거 있잖아. 왕게임 술 먹을 때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아니라 1번 3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요즘에 그런 거 왕게임 안 하는구나. 아파트 게임 안 해요? 요즘에 술 먹어요. 어쨌든 그래서 3번 임차인도 집에 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이런 구조 자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 끝났어. 경매 끝나니까 낙찰자 경락인 낙찰자가 찾아와요. 3번 임차인한테 야 너 나가 그러고 있네. 3번 임차인은 집에 살고 전입신고도 했다고 대학 요건 갖췄다고요. 근데 낙찰자가 나가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나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했다고 근데 나가래잖아. 나가야 돼. 대학 요건 대학 요건 갖췄는데도 대학 요건 왜 그러냐면 이 경매 공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매 경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해.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학 요건이 없어요. 저당권이 경매에서 소멸되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 그냥. 대학 요건이 없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경매에서는 그래. 지금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대학 요건이 없어. 나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가면서 낙찰자에게 야 보증금 줘야 나가지 보증금 내놔.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대학 요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대학 요건이 두 번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하나가 대학 요건이 있을 때만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얘는 대학 요건이 없으니까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나가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보증금 누구에게 전 주인 찾아가야 돼요. 전 주인 찾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겠죠. 전 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잖아. 보증금 떼이겠죠. 근데 이제 다행. 너무 다행인 거. 확정일자를 받아 뒀어. 뭐가 생겨요? 확정일자는 우선 매주권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매주권. 확정일자는 100% 우선 매주권 그거는 있어요. 별개니까. 대학 요건 보세요.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라고 낙찰자에게 그거는 없다고 얘는. 후순이어서 저당권 밑에 있어서 근데 확정일자 받으면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우선 매주권 그거는 있다고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별개니까. 그건 돼. 최우선 매주권은 일단 놓고 우선 매주권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매주권만 그러면 3번 임차인이 2번 저당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경매 법원에서 받을 때 2번보다 3번이 먼저 받는 거 아니다. 왜? 우선 매주권은 제가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4번 5번보다는 먼저 받겠지. 근데 2번은 선순위잖아요. 그러면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런 일이 생겨. 경매에서는 빠른 놈이 다 갖는 거예요. 빠른 놈이. 그걸 어려운 말로 흡수배당 이렇게 불러요. 빠른 놈이 다 흡수를 하고 남은 찌끄레기를 밑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빠르잖아요. 2번 얘가 다 가져. 다. 다 갖고 남은 찌끄레기를 밑으로 넘겨요. 만약에 얘가 다 받고 넘길 게 없대. 밑으로 넘길 게 없대요. 그럼 얘는 못 받아. 만약에 얘가 거의 다 받고 얘가 한 100만 원 넘겼대. 100만 원. 얘가 다 받고 100만 원 넘기면 얘는 그냥 100만 원 받는 거야. 남는 찌끄레기를.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흡수배당 빠른 놈이 다 갖고 밑에 있는 애들은 찌끄레기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받았어. 잔액이 많이 남았네. 잔액 이제 낙찰자에게 나가 그러니까 그냥 잔액 내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3번 임차인 전환권 밑에 있는 얘는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한대요. 잔액도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학력이 없잖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 대학력은 없잖아. 그럼 잔액은 누구한테 역시 전주인 찾아가서 받는 거예요. 못 받겠네?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니까. 얘는 보증금을 다 떼이건 아니면 왕창 떼이건 보증금을 떼인다. 그게 저당권 밑에 있어서 후순이어서 대학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중요한 건 대학력인 거야. 그래야 보증금이 안 떼요. 얘 보세요. 위에 있으니까 대학력 있어요. 위에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웃음의 조건도 있어. 둘 다 있는 거예요. 대학력도 있고 웃음의 조건도 있고 칠판이 되게 민감해. 대학력도 있고 웃음의 조건도 있고 그럼 얘는 경매법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단해나 보증금 돼요. 대학력 있잖아. 대학력은 누구한테 주중하는 거? 새로운 주인.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잖아. 그게 있다고. 대학력이 있으니까 낙찰자가 나가 안 나가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단해나 된다고. 근데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웃음의 조건도 있으니까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원 경매 가서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해요. 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네. 자기가 1번이니까. 다 받으면 나가면 되지. 보증금 다 받았으면. 만에 하나 1번 인차인인데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만에 하나. 거의 다 받고 조금 남아요. 얘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4,900만 원 받고 한 100만 원을 못 받았대. 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1번 인차인인데 경매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4,900을 받았어. 근데 100만 원을 못 받았어. 그 100만 원은 낙찰자에게 계속 달라고 하는 거다. 얘는 1번 인차인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약력이 없어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잔액이 남았잖아. 100만 원 남았잖아. 그럼 낙찰자에게 계속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는 거야. 1번 인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요. 경매 법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다 달라고 해도 되고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 제일 높고 다 받으면 나가면 되고 다 못 받게 되면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은 계속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면 되고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1번 인차인은 보증금을 안 떼인다고 이 차이가 저당권 위에 있었나 밑에 있었나 저당권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대학력이 있다고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학력이 없다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내용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쉬운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금방 알아 공부하게 되면 금방 심지어 너무 쉬워서 문제도 잘 안 나와 이게 이게 쉬워서 그래서 문제는 이게 나오죠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거 임차인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살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다 했어 보증금 1억 1번 임차인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됐어요 채권액이 5천만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5천만원 빌리고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액됐어요 이번에는 1번 3번이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인데 보증금을 이제 증액을 해준 거야 증액계약서 쓰고선 5천만원 그러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당권 밑에 이렇게 3번 임차인처럼 후순위 임차인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은 사람인데 아까는 1번 3번이 다른 사람이었잖아 지금은 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얘가 왜 위에 붙으면 안 되냐면 이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낙찰돼서 1억 5천을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해준대요 지금 1억 5천을 그러면 이렇게 빠른 애가 다 갖는 거야 얘가 1번이네 보증금 1억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5천만원을 얘가 받는 거야 그렇죠 얘는 증액된 건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1억 5천이었잖아 이 순서대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얘가 위에 붙어서 이게 1억 5천이면 얘가 1억 5천 다 받고 얘도 0원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얘가 2번 저당권이 저당권 설정할 때 자기가 받을 게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금이 증액됐다고 얘가 다 받고 야 너는 0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위에 가서 붙으면 안 되고 후순위 임차인처럼 저당권 밑에 이렇게 3번 임차인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럼 이제 1억 5천 증액된 건 배당을 못 받고 자 이제 경매 끝났잖아요 누가 찾아와 낙찰자가 그래서 3번 임차인한테 근데 보니까 얘가 3번 임차인이지만 1번 3번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까는 다른 사람이지만 지금 같은 사람이라고 3번 임차인한테 나가래 얘가 야 나 사실은 나 1번 임차인이었어 나 안 나가는 거야 맞아요 낙찰자가 나가래 얘한테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대응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저당권 밑에 붙였잖아요 저당권 위에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저당권 밑에서 저당권 밑에서 못 받은 건 그거는 낙찰자에게 대응할 수가 없다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3번 임차인과 다른 게 아니라고 저당권 밑에서 못 받은 거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니까 낙찰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 낙찰자가 나가 나가는 거고 낙찰자에게 증액된 거 5천만 원 내놔 안 되는 거야 이 증액된 5천만 원을 누구한테 전주인 찾아가서 또 받는 거예요 못 받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 문제가 왜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도 있어요 증액을 해줄 때 잘 보고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증액해주면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있다고 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건 후순위 임차인처럼 취급하니까 그래서 증액될 때도 중개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줄여서 개공 부르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개공들이 확인해서 계약서 써주는 게 안전하겠다 집주인이 그냥 스벅으로 나오래 스벅으로 자기가 커피 쏘겠다고 프리컨시도 주겠대 프리컨시 있어 빨갱이로 주겠대 빨간 거 3개 모으면 되는 거 스벅에서 프리컨시 그거 주겠대 그러니까 혹해갖고 나가서 이제 여기서 스벅에서 계약서 쓰고 그랬다가 커피 5천원짜리 얻어먹고 프리컨시 두 개 받고 보증금 5천만원 떼이고 그런 거지 증액계약서 쓸 때도 어디서 중개사무소에서 개공들이 확인해주는 게 안전하지 그렇게 해야죠 이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그 내용이 2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양가로 2번 주택 인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잠깐 보면 칠판 보시면 간접 점유 주택 인도 간접 점유인데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면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 임차인이 임대차를 한 번 더한 게 전대차야 그럼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임대차를 또 했으니까 또 새로운 임차인 그 두 번째 임차인은 우리가 전차인 이렇게 불러요 임차인이 임대차를 또 할 때는 임대인 동의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동의받고 전대차를 또 한 거야 임대차를 또 그러면 전차인이 실제로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 임차인 얘 명의로 주민등록이 되면 대학력이 유지가 된대요 잘 보셔야 돼 임차인이 직접 살고 있어요 자기가 전입신고하고 임차인 대학력이 있었어 근데 임차인이 자기가 안 살고 임대차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전차인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임차인의 이 대학력이 계속 유지가 된대 계속 그 말이야 임차인 본인이 살고 있건 임차인 본인이 살고 있건 동의받아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살고 있건 상관이 없대요 그 대신에 실제로 사는 사람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되고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임차인이 갖고 있던 이 대학력이 없어지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임차인이 원래 있던 그 대학력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인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차인은 그 대학력 이 유지되고 있는 이 임차인의 이 대학력을 갖다 쓰는 사람이야 전차인은 그 두 번째 임차인 얘는 자기 거 뭐 없어 임차인 거를 갖다 쓰는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대학력이 없어지고 다음 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생긴대 그럼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그냥 이 전차인이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되지 어차피 다음 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긴다고 하면 이 전차인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임차인의 이 대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발생해서 쭉 유지가 되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대학력은 신상 새롭게 생긴 건 안 좋은 거예요 옛날 게 쭉 유지가 된 거 그게 좋은 거잖아 그게 선순위니까 새롭게 생기면 그거는 후순위로 밀린 거 안 좋은 거잖아 전차인은 옛날 그 대학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대학력은 신상이 좋은 게 아니다 원래 있던 거 옛날 게 좋은 거다 백화점에 있는 게 신상이 좋은 거라고 백화점에 있는 거 그렇지 서 있는 것들이 있잖아 백화점에 신상들 누워 있는 거는 2월 상품 그건 좀 안 좋은 거 신상들 근데 대학력은 오 옛날 게 좋은 거다 옛날 게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살고 있건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살고 있건 상관없다 그 임차인의 대학력은 계속 있는 거다 그럼 전차인은 그 대학력을 갖다 쓰는 거고 임차인의 대학력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양거로 3번 주민등록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 칠판 보시면 얘도 잘 보시게 돼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헷갈려 전입신고 전입신고서를 갖다 내는 거예요 수리는 뭐냐면 접수 완료 법률 용어야 수리가 접수 완료 그래서 수리가 됐대요 이제 공무원이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러면 수리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공무원 책임 100% 공무원 책임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임차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100% 공무원 잘못이다 대학력이 있어 다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잖아 집에 가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건 공무원 잘못 근데 이제 수리가 안 됐어요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받자마자 돌려줘 여기 잘못됐어요 다시 적어오세요 이렇게 다시 적어온 거야 원래 게 맞았어 다시 적어온 게 틀렸어요 수리는 안 된 거예요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시 적어오라고 했잖아 그러면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거의 조금도 아니라 거의 없는 거지 공무원이 다시 적어오라고 했잖아요 원래 게 맞았다니까 그런데도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는 거다 판례가 그래서 대학력이 없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 잘못과 공무원 잘못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해서 이런 거는 공무원 잘못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 대학력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딱 봐서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를 봐요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잘못이 있으면 대학력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이 있어 어떤 잘못이 있냐면 공무원이 이거 다시 적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말했어야 돼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귀가 얇잖아 그것도 잘못이야 귀가 얇은 것도 그래서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나 안 됐나도 봐야 된다 수리가 된 다음에는 100% 공무원 잘못이어서 대학력이 있는 거고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있는 거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택 종류를 나누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최근까지도 다가구 다세대가 나오는 거 보면 틀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야 최근까지도 문제가 나오니까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 단독주택인데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했다 대학력이 있다고 공동주택인데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했대요 안 된다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가구는 뭐다 단독주택 다세대는 뭐다 공동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고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왜 그래 왜 전입신고를 할 때 이렇게 해야 왜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배민 배달리 민족에 뭐 시켜보세요 아파트 살면서 동호수 안 불러주는데 배달이 와 안 오잖아 뭐가 와요 쌍욕 날아와 쌍욕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배달도 그런데 대학력은 더 중요한 건데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지 공동주택일 때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거기 동그라미 5번인데 요거까지만 빨리 볼게요 동그라미 5번 올해 나왔어요 올해 물론 올해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기출 지문 그리고 8이어서 시험에 나오거나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다 요건 올해 나왔고 이런 경우에요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임차인이 가족 명의로 해놓은 거야 배우자 자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명의로 상관없대요 탈레가 그래도 괜찮대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 안 하고 배우자 자녀 명의로 해놓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학력이 없다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들이 또 많아져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탈레가 아니 그건 괜찮다 가족 명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요 배우자 자녀 그대로 두고 임차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뺀 거야 아까 그 대학요건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취득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에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존속하는 거에요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면 상실해요 계속 전입신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했냐면 가족은 두고 임차인 본인만 전입신고를 뺀 거야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건 그냥 유지가 된대요 괜찮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괜찮다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다 뺐어 그냥 가족 전체가 그러면 그냥 그때는 상실 그럼 질문 가족 전체가 뺐다가 다시 들어왔어 그럼 다음 날부터 생긴다 맞아요 맞죠 가족 전체가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에요 옛날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거는 얘는 괜찮지 얘는 옛날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괜찮잖아요 대학력은 뭐다 옛날 게 좋은 거다 얘는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니까 얘는 괜찮다고 얘는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거는 가족은 두고 근데 가족 전체가 빼는 순간에 옛날 게 상실된다고 다시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거 신상이 생기니까 그건 안 좋은 거지 대학력은 옛날 게 좋은 거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쉬었다가 동그라미 6번도 설명드리고 나머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쉽게요 그 objeto 2 2 2